가을 추위에 주말 사이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. 오늘 아침 출근길도 쌀쌀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대전의 기온 9.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. 서울도 10.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. 낮 동안에도 전국의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. 또 차츰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. 특히 모레까지 제주에 최대 120mm 이상, 남부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